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깊이가 확산한 가운데 작년 초만 해도 80%에 가까웠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이 1년 만에 60%대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평균 68.5%로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상 전세가율이 80%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. 전세가율 하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품이 꼈던 가격이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